일본 후쿠이현은 유명한 폭설지대입니다. 눈이 많은 곳이죠. 그 후쿠이현의 한 민가에서 며칠전 모즈노 하얀이에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냥한 개구리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즈노 하얀이에는 겨울의 적설량을 미리 예고한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걸려있는 높이는 약 1.7미터의 나뭇가지 이보다는 눈이 적게 온다는 얘기인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놈입니다. 이름은 때가치입니다. 이름에 까치가 들어있지만 까치와는 친척관계가 아닙니다. 참새처럼 보이지만 참새도 아닙니다. 보기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사납습니다. 식성은 육식인데 곤충과 같은 각감류,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도 사냥해서 잡아먹습니다. 맹금류에 속합니다. 때가치는 매우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냥한 먹이를 나뭇가지에 꽂아드는 습성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모즈노 하얀이에라고 하는데 모즈는 때가치, 하얀이에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때가치의 제물, 때가치의 먹이걸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때가치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먹이가 지금 겨울철을 위한 보존식이라는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눈이 많은 곳에서는 하얀이에가 걸려있는 높이로 겨울철 적설량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 높으면 겨울철 적설량이 많고 그 위치가 낮으면 겨울철 적설량이 적다고 합니다. 때가치가 본능적으로 적설량을 미리 예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때가치가 기상예보관의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때가치의 예상이 얼마나 적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웨더 뉴스의 주간일기도입니다. 20일 토요일까지 온화했던 날씨가 21일 일요일부터 갑자기 변합니다. 날짜에 가려있지만 한반도 북부에 중국발 저기압이 이동해 옵니다. 문제는 이 저기압이 통과하고 난 이후입니다. 22일 월요일에 저기압 중심이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빠지면서 그때부터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의 서부 동조의 겨울철 기압 배치가 됩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기압의 경사가 급하다는 것이고 바람의 풍속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기압 배치는 23일, 24일까지 계속되고 25일에는 등압선 간격이 벌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서고동조의 기압 배치가 계속됩니다. 강한 한파가 몰아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윈디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입니다. 850헥토파스칼, 상공 1500m의 기온을 보겠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옅은 보라색과 초록색의 경계가 영도를 나타냅니다. 상공 1500m에서 영도는 산악지대에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영도 등원선이 한반도 북쪽에 걸려 있습니다. 1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중국발 저기압이 서해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의 좁은 등압선에 창기단이 보입니다.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창기단도 함께 이동하고 한반도를 덮게 됩니다.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영도선이 한반도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이때 비가 온다면 산악지대에는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500m 상공에서 마이너스 6도는 평지에서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이날은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중부 이북은 이미 마이너스 6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날 비가 온다면 평지에도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영도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완전히 덮었습니다. 한반도 남부지방까지 마이너스 6도선이 내려왔습니다. 이날이 올시즌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